너 한 번 해봐, 너 한 번 해봐.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. 아이고, 안 된다니까. 500원이다. 아, 돈네, 돈네. 습제는 습제였지. 됐어. 야, 옷 해봐봐. 어머, 나 주말하자. 너무 높은데, 이거? 야, 인간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, 이게? 야, 옷 해봐봐. 일단 이거 자체가 안 되는구나. 누다가 목 꺾이네, 저거. 야, 꺼지 말아, 꺼지 말아. 아, 꺼지 말아. 머리가 안 들어가. 꺼지 말아, 여기, 여기 다른 거 나온다니까. 그 발을 패는 거랑 똑같이. 아, 하나 달라, 언니. 빨리 해봐. 빨리 안 들어가. 야, 너 그러다 내려앉으면 안 된다? 아니, 내려앉을 것 같아. 아, 요즘 묘해. 해봐, 해봐. 네, 해볼게요. 높지? 진짜 높지? 묘해. 해봐, 해봐. 그저, 해봐. 유연히 해봐. 진짜 높지? 근데 요즘 욕하는 거야.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, 나 진짜 되게 진지했어. 진짜 안 된다니까. 아니, 근데 이게 정면에서 보니까 좀. 너무 높아. 소름 돋는다. 그래. 이 언니는 안 된다니까. 이거 한 번 해봐, 해서요. 오케이. 언제 네가 내 등에 올라타보겠는 게. 오케이. 자, 갑니다. 알았어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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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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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는 거야. 안 돼, 안 돼, 안 되는 거야, 안 돼. 이건 과학적으로 안 되는 거야. 골반이 좀 곱이네. 나도 언니 안 되고. 제가 박아볼 테니까. 야, 방석 갖고 와, 머리 보호해야지. 응. 살짝 제가 언니 높이인 것 같아요. 오케이, 나 진짜 많이 했는데 여기로 올라오시자. 하나, 둘, 셋. 통과! 갈바! 둘, 셋. 통과! 갈바! 아! 이겼어, 이겼어, 이겼어. 아, 이겼어. 누가 이긴 거야? 누가 이긴 거야? 어느 팀이 이긴 거야? 팀이 없잖아. 왜 하는 거야, 이거? 이게 뭐야, 이게? 어떻게 이긴 거야? 똥 멈칭이들 아니야, 이거.